자,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올게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조금만 찍고. 출발. 조라지 선을 갈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포즈를 친하게 예쁘게 해 봐. 너무 잘한다. 안 웃을 거야. 안 웃을 거야. 자, 턴. 공원 출발하면 출발. 고. 공원 출발. 커트 어려워 보니 보겠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 다 자라는데? 커트 너무 쉬운데 이거? 커트. 오른쪽으로 다 잡을 거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다 놓을 거야. 오른쪽. 자, 선생님이 여기 있어. 어느 방향. 오른쪽. 오케이? 고. 잘한다. 청각형 무너지면 안돼요. 오늘 정말 정답 5번 들었지? 루게 파악 1, 2, 3, 2, 아웃! 내가 봤을 때는 다른게 가도 됐는데? 다르게 가도 없겠어. 우리 노란색 선을 잘 뽑아야 돼요. 안 웃을 거야. 안 웃을 거야. 코드 3개. 솨 daily hands. Because it'll play guys so right? This is how it's used to do one thing. 안 돼? 알았지? 얼굴로 가리려고 하죠? 알았지? 그렇지 하나만 해야지 얼굴 가리면서 자 이쁘게 돌봐 어? 중앙으로 와야지 중앙 17번 친구 중앙으로 여기를 꼭 걸고 가야돼요 열심히 걸고 가야돼요 자 중간 1, 2, 3, 3 잘했어 다리, 다리 어? 여기 상관차 너무 잘했어 출발 앞으로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깐 아이들 해달되는 거에요 잘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자 여기 보세요 뒤에 친구들은 상관차를 만들어요 상관차 여기까지 와야돼요 알았죠? 자 오른쪽으로 놓을게요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면 고생돼 그렇지 아웃 아웃 둘이 아까 처음 노란색 선이네요 진짜 맞춰서 어? 오른쪽으로 돌아서 돌아서 자 둘 친구 아웃 자 둘 친구 아웃 자 뒤에 돌아서 이쁘게 이제 노란색 선을 밝혀가는 거에요 오케이 몇 명 남았어요 그럼 다시 여쭤 이렇게 once 여쭤 아웃 뒷조각 네 도대체 아웃 아웃 네 으 아웃 손 트소 출발 아웃 아웃 사이에 도대체 자기 돌아가는 거 우리 친구들 여기를 걸고 와야되요. 여기도 걸고 와야되요. 여기를 걸고 출발. 앞으로. 또 노란색으로 밟아야되요. 엘리시스는 이쪽으로. 또 출발. 이렇게. 출발. 저희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출발. 출발.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네. 우리 지금 노란색 스티커 보이죠? 우리 친구들 여길 주는 거야. 자. 기다리. 기다리.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봐야지. 앞으로 봐야지. 앞으로 봐야지. 앞으로 봐야지. 앞으로 봐야지. 어쨌든 한 번 더. 5번. 2번. 알겠지? 자. 3. 지금. 아웃. 자. 우리 친구는 돌아서. 그 노란색 정지. 정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잘한다. 출발. 앞으로 출발. 앞으로 출발. 멈추면 안돼. 출발 나가야 돼. 우리 친구.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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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밟고 있어야 돼. 밟아야 돼. 하나. 둘. 셋. 자. 자. 이 쪽으로. 출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출발. 출발. 저 노란색 상. 십자가 잡아요. 밟고 오세요. 여기 스티커 보이시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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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친구도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셀 수 있어. 이 쪽으로. 출발. 출발. 저기 너라서 보이지? 앞에. 출발. 여기로 밟고 가야 돼. 여기.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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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선생님이 앞에서 지도해줄 거야. 자. 자신 있게 한 번 걸어보자. 자. 자신 있게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우리. 18번 친구. 어머님. 여기 있어도 여기. 자. 애기 뭐 묻었어요. 칭칸 만 해주세요. 자. 포즈 세 개. 하나. 잘한다. 둘. 포즈 두 개. 두 개. 하나. 가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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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루. 하루.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앞으로 출동! 출동! 가자! 18번 친구! 가자! 앞으로 출동! 출동! 친구도 오세요! 3명! 삼각형 만들면서 앞으로 와야 돼! 삼각형! 자 그렇지! 도시락! 앞으로 쭉 도시락! 삼각형 더 나갈까? 두 번 나가는 거야! 자 촬영! 여기 여기 여기! 앞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돌자! 그냥 너희들 파랑이 돌아!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다! 삼각형 뭐야! 다시다! 쭉! 우리 친구도 삼각형 뭐야? 여기 덥다! 우리 여기 스티커! 이 친구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앞으로 다시 보고! 하나! 둘! 셋! 두 친구! 밖으로 나가자! 어디 가세요? 이 친구! 아니야 아니야! 안 갔어! 이렇게 갈걸! 우리 친구들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3명!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친구들은! 자! 한 번만 더 가자! 자! 16번 출발! 앞으로! 혼자 없이 가는 거야! 다 денег가 궁금해! 다 먹었어!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우리 저쪽으로 오기를 푹 푹푹푹푹 출발! 잘한다! 상단하지 말고 안 예쁘다! 하트 라이벌 하트 라이벌 하트 라이벌 하트 라이벌 하트 라이벌 여기 봐야 돼 출발 출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누워줄거에요 여기 보라색 보라색 어디 사와야 돼 자 꾸준 세개 자 이쁘게 주문하러 오세요 보라색 밟고 자 거기까지 오세요 자 스타 여기까지 쏙 봐봐 예쁘게 다시 꼭 출발 세명이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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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괜찮아 쭉 가세요 앞으로 저기 노란색 있는데 더 쓰자 노란색 세개 하나 켜 하나 둘 셋 잘했어 하나 둘 셋 돌자 돌아 세미 이렇게 푸쉬해주면 돌아야 돼 알았지 나중에 앞에 서줄거에요 한만큼 만들어야 돼 감사합니다 쭉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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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노란색 있는데 보증 보증 하나 둘 셋 아웃 자 돌아서 우리 둘친구지 둘친구 출발 둘친구 출발 둘친구 출발 둘친구 출발 여기 밟고 가야돼 여기 여기 무조건 밟고 가야돼요 자 출발 앞으로 출발 출발 로민이었어 출발 서울랑 카울랑 다 여기서 딱 퀴즈 이리로 갈고 오세요 따라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좀 더 빨리 걸어야 돼 너무 느려 더 빨리 희경씨 나중에 우리 친구 내려오면 바로 안고서 뒤로 갈게요 이쪽으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오세요 한 발 내리지 말고 미소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서 희경씨 이곳이 종이였어요 너무 법무대 이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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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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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식구만 친구. 식구만 친구.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같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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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떨어져. 떨어져.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태용도. 포즈. 하나 둘 셋. 펌. 펌. 좋아. 우리 돌자 친구. 우리 돌자 친구. 알았어. 나중에 많이 찍어줄게요. 어머니 나중에 많이 찍어줄게요. 자, 갑시다! 뛰면 안 돼, 무대 위에서는. 자, 이렇게 포즈를 한 번 더 보이자. 하나, 둘, 셋! 접속으로 갈게요. 이 친구들을 여기서 한 명 알아줘야 될 것 같아. 네? 세번으로 촬영한 거 맞죠? 어. 며칠 전에. 이 안에 같이 차려야 돼. 그냥 휴발 몇 번 안 돼. 자, 뛰나를 가질게요. 이 친구들은 왜 휴발을 이어지겠다? 어, 휴발을 이어지겠다. 자, 출발! 빈나네! 애기는 다 왔어? 네, 무슨 친구? 어머니는! 잠깐만요. 셀프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다 같이 받으세요. 자, 선생님 오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오세요! 자, 기차놀이 할 거예요. 기차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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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가 좀 따라오시면 돼요. 어. 선생님 따라 무척고 나야 돼요. 자, 출발! 어! 자, 출발! 자, 출발! 자, 출발! 오, 잘한다! 자, 출발! 우리 잠깐 이렇게 돌고 오자. 이렇게 돌고 오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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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10번, 넷. 우리 11번 출론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앞줄로. 그렇지. 여기 따라와야지. 12번 출론.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자, 앞으로 오세요. 우리 10번 출론은 여기에서 하야돼. 자, 반대 앞. 더 옆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나중에 귀찮으려고 나서는 딱 이렇게 사야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렇다. 전체 뒤로 갑시다. 우리 피난리가 제일 중요해.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출발. 오케이. 빨리 가자.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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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차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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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올라오세요. 기차다리. 기차다리. 올라오세요. 출발. 기차다리. 기차다리. 어? 출발. 기차다리. 기차다리. 기차놀이! 기차놀이 기차놀이 어 아까 잘못 나왔어요 로고친구가 어우 잘한다 오 대박 오케이 안줬어 손이 좀 줄여주세요 손이 좀 줄여주세요 대표님 대표님 저기 여기 사진 몇 분 찍으실까요? 단체 사진 찍고 여기 올라와서 찍으실 분들 다 끝나고 모델 위에서 안 찍으실 거예요? 심사위원분들만 올려보실 버전 자 우리 이거 다 우리 친구들 자 집중! 집중! 헛죽이가 되시던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모델이라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올라오실 거야 올라오셔서 여기 뒤에 쓰실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앞으로 옵시다 다 같이 앞으로 오십시오 그대로 그 모양대로 두 줄로 만들어서 저쪽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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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는 동생들이 좀 밀어줘 여기 그대로 앞에 쓰자 스탑 스탑 이 상태에서 여기 심사위원들이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랑 사진을 너무 찍고 싶으시대 심사위원분들이 찍어줘야 될까 안 찍어줘야 될까 찍어줘야 될까 찍어줘야 돼요 분수도 알아? 아 근데 오늘은 분수 못해 자 우리 일반 언니도 따라올 거야 첫 번째 쭈 쭈 쭈 쭈 자 이렇게 내려갈게요 우와 너무 잘한다 오늘 팀 어제보다 훨씬 낫다 어? 이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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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위원장님 하다 아무도 안 쳐주네 어? 너무 잘한다 아 예 주위원장님 예 예 예 요고는 그 8일날 9일날 우리가 그 저 코너에서 다 계속 할 거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전통체험 우리가 한복체험 결혼 그거 그 다음에 옆 광랭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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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오빠 본다 하나 둘 셋 저쪽 잘생긴 오빠 박홍만 동이 박홍만 동이 진영아 미안하다 진영아 미안하다 진영아 한 번 내려와서 애들이랑 찍어줘 진영아 잠깐 내려와줘 애들이랑 한 번 찍어줘 예 말씀하시죠 우리 진영이가 우리 애들이랑 한 번만 찍어줘 박홍만 동이 진영이 좀 빌릴게요 잠깐만 잠깐 우리 분이 됐어 저기 우리 친구들 화쭈개가 됐습니다 저기에 되게 예쁜 언니가 내려올 거야 되게 공주같은 언니가 내려올 건데 그 언니가 되게 비싼 언니야 사진 한 번 찍어줄 거야 아 그냥 마크가 날이 와서 첫껍지 너고 어머니 그만 동선이 탈 안 돼 자 수세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유 우리 나